아이고, 왜 이제 오셨어? 방송국에 가려고 했어, 이 할머니가 쫓아가려고 했던 거만, 다 아, 여기 나왔잖아, 이거 봐 빨리 와, 좋게 할 때 아, 고향이 좀 느려져요? 잘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사실 적응을 한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 위에서 계속 오래 살 수는 없으니까 잘 잡히지, 이렇게 욕 받는디 뭐지? 우리가 가서 커피 한 잔씩 먹고 올게 응 다 왔다x3 다 왔다x3 1998 들어온다x4 어떡해? 뭐야? 에? 없어 없어? 잡혔잖아요 저 고양이가 는다는 게 꽤만 늘었어 숙소 다 줄라고 하는데 그냥 손을 지기네 너무나 네 더 해야겠어 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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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투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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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버섯, 버섯, 버섯. 야, 눈치게 넘친다. 아멘 들어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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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하나 곰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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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아니아냐아냐 지금 못 빠져나가서 지금 열 불 난 거예요 너뜨로 내가 살이 15kg가 빠졌다 이제 나무위에 올라가지 마 아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